슬비라고 하고요. 네, 31살이고 아, 진짜요? 그리고 저는 지금 시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. 슬비인이에요? 네, 배슬비. 이슬비 할 때 슬비인. 안녕하세요. 저는 31살 공무원 배슬비입니다. 결혼을 일찍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요즘 들어서 저도 빨리 결혼해서 보선도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곳에서 꼭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와.